안녕하세요. 2024년 10월 14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님의 질문에 대한 답글 영상 올려드리면서 먼저 질문은요. 최근에 제가 인상가리 제품인 브리오 골드, 다른 유사한 거 있으면 사용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사용해가지고. 금년도는 대부분 다리 웃자란 경우에 많습니다. 저도 많이 웃자랐어요. 배추가. 지금 쌈을 싸고 있는 중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맛을 좋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인상가리 제품인 브리오 골드 아니면 퍼티큐어 키케이 이런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연면실 해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질문은 즉 몇 번 살파면 되나요? 며칠 간격 살파면 되나요? 이런 질문입니다. 5 내지 7일 간격으로 저는 한 3번 내지 4번 할 생각인데요. 일단 현재 제가 2번 했습니다. 두 번 제가 연면 살포 했는데 두 번째 연면 살포는 살파한 지 3시간만에 1시간만에 비가 살짝 갔다가 많이 나오지 않았고요. 3시간만에 비가 왔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한 번 반 정도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오늘 제가 일하다가 들어가면서 아직까지 좀 축축하니까 내일 좀 하면 되겠네요. 내일 제가 다시 한 번 더 불효골든 살파를 더 살파를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맛있는 배추 만들려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물죽입니다. 알찬 배추를 만들려면 물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 우리가 물을 줬을 때 보통 5 내지 7일 어떤 밭은 7 내지 10일 또 살짝 줄 경우에는 3 내지 5일 만에 물죽을 하시면 되고요. 어제처럼 비가 좀 충분히 왔다. 그러면 7 내지 10일 뒤에 물주기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일계부를 보니까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에 또 저희 지역은 비 소식이 잡혀 있습니다. 비 소식이 그러면 또 얼만큼 오는 것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어제처럼 비가 푹 왔다. 그러면 저는 이제 수확할 때까지 물주기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배추가 맛있으려면 이렇게 알찰때 속이 찰때 물주기 해가지고 알찬 배추를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수확 20일 전에서 15일 전에는 물주기를 끊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번 주 금 토요일이면 벌써 10월 20일입니다. 배추 수확을 보통 10일을 한 10에서 20일 사이에 수확을 하잖아요. 그 이후에 계속되는 가뭄이다. 그럴 때는 살짝 해결할 정도로 물을 적당히 주면 되지만은 지금 봐서는 마지막 물주기를 며칠 전에 한 게 그게 마지막 물주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이렇게 알이 차고 있고 어제 비가 충분히 왔다. 그래서 맛있는 배추를 만들려면 첫째 물주기 이렇게 결과될 때 물 좀 주시고 수확 20일 전에 물주기를 끊어 달라. 그리고 이제 결과될 때 완전히 되고 난 다음에는 빗물에 특히 또 10월 11월에 가서는 와도 비가 많이 오진 않잖아요. 조금 오는 건 관계없습니다. 첫째 물주기 둘째 둘째는 역시나 자연적인 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마지막에 제가 인상가리 같은 설명드리고 둘째는 이 배추는 수확할 때 그 서리를 살짝 맞으면 맛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서리가 아니고 된 서리 하얗게 오는 서리를 두 번 정도 맞으면 좋다. 두 번이나 세 번 맞으면 이 배추가 자연적으로 이게 뭐지 왜 이렇게 춥지 하면서 겨울을 나려고 스스로 당이 많이 생긴다. 즉 단맛이 증가된다. 왜냐하면 이게 사람도 마찬가지고 동물도 그렇죠. 동물도 겨울 나기 위해서 지방지를 축적을 하잖아요. 많이 먹어가지고 사람도 좀 추운 사람들은 지방지의 적은 사람이 많이 추위를 탑니다. 배추는 이제 된 서리를 맞으면 배추가 스스로 당을 많이 만듭니다. 겨울을 나기 위해서 이게 그 맹물과 소고물이 어느 점이 다르듯이 단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맛 나는 물이 어느 점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인 조건으로 자연적인 조건으로 그렇게 배추를 맛있게 만드는 방법이 있다. 그것은 우리가 뭐 하고 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수확 시기만 좀 늦추면 된다. 수확 시기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일찍 뽑은 것 그리고 늦게 뽑은 것은 배추가 맛이 다르다. 여름배추와 가을 배추의 맛 차이가 뭔가 하면 결국은 온도입니다. 여름배추와 가을 배추 차이가 즉 일교차가 심하고 된 서리 한두 번 맞으면 배추 맛이 좋아진다. 이 배추는 영하 4도까지는 어렸다 안 녹았다 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4도 이하로 떨어지면 이제 근잎이 좀 상합니다. 어렸다 안 녹았다는 과정에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 맛있게 하는 배추 맛있게 만드는 방법 세 번째 세 번째가 바로 인상가리 제품인 부리오 골드나 퍼티케어 피케 이런 거 사용하시면 됩니다. 인산은요. 과일에 있어서 인산이 부족하면 단맛보다는 신맛이 강합니다. 그래서 포도 같은 경우는 인산질 비료인 용성인비나 용가리인 시비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직장생활하면서 현직에 있을 때 많이 추천한 그런 비료입니다. 왜? 포도가 맛이 있어야 되거든요. 포도가 신맛 나는 맛 없어요. 그리고 또 그 인산은요.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 결핍될 경우에 뿌리의 성장이 정지된다든지 그런 것도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심하게 결핍되면 생장도 부진하고 또 잎부터 마르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부족하면 산미가 강하다. 그리고 당도가 적다. 중요한 겁니다. 배추마다 관계되는 것 때문에 그것만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가리 칼리입니다. 칼리는 질소질과는 기량작용을 합니다. 같은 양이 들어가면 서로 도와주는 상조작용을 하지만 인산가리 제품만 했을 경우에는 질소질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질소질을 좀 억제시키면서 당이라든지 조직에 튼튼하게 한다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배추는 이렇게 결과가 진행되면서부터는 배추가 스스로 흡수하는 게 제일 많은 게 뭔가 하면 질소질이 아닌 칼리다. 칼리질비로 다음이 질소질 그 다음이 뭐냐 칼슘이다. 그래서 칼슘제는 별도로 연면십해 주시고요. 그리고 칼슘제와 인산가리제품인 부리오골드 같이 사용하면 되나요? 이런 질문도 많은데요. 근본적으로는 안 됩니다. 근본적으로 칼슘과 칼리는 기량작용이다. 가리질비를 많이 하게 되면요. 기량작용을 하다보니까 칼슘 즉 석회 결핍정상이 나타납니다. 과다할 경우에 그리고 가리질하고 또 뭐가 기량작용을 하는가 하면 마그네슘 즉 마그네슘과 석회가 가리질비로가 많을 경우에 기량작용을 한다. 즉 결핍정상이 일어난다. 요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사용하던 거 제가 잠시 풀고 제가 부리오골드 가지고 설명드릴께요. 이거 참고로 광고성 아닙니다. 아직 제게는 광고가 안들어옵니다. 파워블루고가 아닙니다. 참 파워 유튜브가 아니기 때문에 혹시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사용하는 거고요. 요렇게 보시면 우짜람 경감 그리고 여기 제일 중요한 게 당도향상 요거 두가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거는 과소하고 관계되고요. 브리오골드고요. 그리고 성분을 보면요. 성분을 보면 여기 보시면 인산 수용성 즉 물에 녹는 수용성 인산이 31% 수용성 칼리가 21% 두가지 맞춰서 52%입니다. 그리고 마그네슘인 고토 그리고 망간아연 그리고 굴이 쭉 있는데 여기서 붕소도 같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요거 브리오골드 살파할 경우에 별도로 붕소 연민시비는 하지 않아도 된다. 별도로 해야 될 게 뭐냐 좋은데 말씀드렸다시피 조직을 탄탄하고 건강하게 하는 세포복의 구성 원소인 칼슘 공급하셔야 됩니다. 칼슘 칼슘이 부족하면 그 T번 영상이라고 쏭노랑 배추 안쪽에 보면 끝이 마르면서 생기는 그런 T번 영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칼슘은 별도로 아시고 요 NK 중에서 요거 인산과 칼이 두가지가 있는 이렇게 브리오골드 제가 요걸 보여드리는 이유가 가격이 쌉니다. 다른 거에 비해서 즉 가성비가 있다. 또 다른 말을 말하면 착한 영양제다. 왜? 이렇게 많은 성분 즉 31% 21% 그리고 고토가 2.2% 아연이 1.2% 붕수가 2.5% 이거 합치면 대략 55% 넘잖아요. 한 봉지의 절반 이상이 순수한 비료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6,000원 전후다. 사실 영양제 되게 비싸잖아요. 하지만 이 나르겐 브리오 미륵은 이거는 아직까지 계속 가격대가 싸다. 상대적으로 싸다. 그래서 제가 요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참고로 브리오 골드 브리오 다 성분 비슷합니다. 혹시나 가보니까 브리오 골드가 안보이더라. 그러면 그냥 브리오 치시면 됩니다. 아니면 요즘 유니칼슨 나오는 회사 있죠? 퍼티케어 퍼티케어 PK 그거 사용하셔도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렇게 제가 인상가루제품인 브리오 골드를 몇 번 살파하면 좋으냐? 저는 세 번 살파할 건데요. 비를 맞았기 때문에 한 번 더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간격으로 수확 한 10일 전까지 살파할 계획이다. 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달 말까지는 제가 치고 다음 달에 아마 중지할 것 같습니다. 저는 한 11월 한 15일에서 20일 그 사이에 배추를 수확할 것 같아요. 보통 매년 11월 한 20일쯤 김장을 하더라고요. 그날 계획이다. 라는 지금 이렇게 이제 알이 차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만지면 물렁물렁해요. 벌써 덮었어요. 이런 경우 약처도 약이 안 들어갑니다. 이제는 그래서 이래가지고 나중에 이게 결과가 많이 됐나 안됐나 황은 이렇게 눌러보면 알아요. 눌러보면 들어가면 결국 빵빵하면 아래 꽉 찼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렇게 결국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곁들여 보면서 오늘 배추 이야기 진물란 닭을 말씀드릴 거예요. 맛있는 배추를 만들려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물주기 수확 20일 전에 마치고요. 그리고 이렇게 결국 될 때는 물 좀 주셔야 되고 그러나 비가 왔으니까 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둘째 수확을 빨려하지 말고 된세리를 한 두 번 정도 맞고 난 다음에 수확을 하자. 그러면 훨씬 맛있는 배추가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인위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게 뭐냐 인상가리제품인 브리오골드 요것을 세 번 내지 네 번 오 내지 칠 간격으로 살포해 주시면 훨씬 맛있는 배추를 수확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곁들여 보겠습니다. 늘 멋진 날 되시고 행복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배추가 하루가 다릅니다.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벌써 이런 거는 이 정도 차면 이런 거는 진짜 알찬 통 큰 배추가 되고요. 요건 좀 좁게 가고 있는데 얼마큼 알이 찰다는지 모르겠어요. 대신에 겉에 이런 잎이 광합성 작용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장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안에 많이 만들 것 같습니다. 안에 쏙 찬 알찬 배추를 좋은 날 되십시오.